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GPT4 관련해 가지고 또 굉장히 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일주일이 월드하고 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관련된 뭐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거 빼고 좀 비하인드에서 꼭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영상을 이번에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영상은 샘 알트만이 콩그레스에 갔다. 국회에 갔었던 장면인데 올해 1월 달에 갔었다 그래요. 올해 1월 달에 가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한테 GPT4를 미리 시험도 하고 보여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스에 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도 샘 알트만이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겠지만 AI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굉장히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뇌피셜이지만 이거 너무 그렇게 막 풀어주면 안 된다 같은 좀 안전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샘 알트만이 약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입지를 좀 다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PT4를 발표를 어쨌거나 해서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러까지 이어서 막 했으니까 굉장히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뭐 이러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제임스 빈센트 기자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샘 알트만이 한 인터뷰는 아니고요. 오픈 AI의 코파운더 중에 한 사람의 일리아 서스케버라고 우리 과학자분 계셨잖아요. 구글 브레인 출신으로 이렇게 조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분들은 오픈 AI 창립에 대한 이야기, 창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 링크에 놔둘 테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봤더니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모델은 매우 강력하며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모델을 이용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높아질수록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이런 거 되게 잘못한 거고 정말 위험한 건데 우리 같이 잘할 수 있는 조직만 이런 걸 좀 해야지 사실 이게 진심인 것 같긴 해요. 샘 알트만도 최근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진짜로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리언서 스캐버도 우리 사회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거 진짜 잘 달아야지 아무 손에 하나 들어가서 막 하면 마치 왜 우리 그 핵무기 확산 조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심지어 이런 분들 얘기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제 앤드류 화이트 교수님이라고 유니버스트 오브 로체스터 로체스터 대학교 교수님인데 네이처에 이제 글을 실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레드팀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6개월 전에 GPT-4를 먼저 쓸 수 있는 분들을 좀 초대를 해서 특히 이렇게 화학자분들 아니면 보완하는 분들 윤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GPT-4가 어떤 나쁜 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해봐라.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달라.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클로즈 베타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앤드류 화이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GPT-4가 위험한 화학문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화학에 대한 지식이 좀 얕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랩 세팅하고 이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논문도 많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뭔가 화학문체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폭탄 제조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오픈 AI 엔지니어들이 위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또는 해로운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게 모델의 피드백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앤드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드팀 말고도 근데 이거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팀 그리고 바일럿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디펜스라든지 보안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익숙한 개념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 있겠구나. 얘네들 좋은 프로젝트도 만들고 워낙 임팩트가 크니까 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번에 발표한 게 GPT4가 그동안하고 되게 달랐던 게 GPT2나 GPT3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논문도 쓰고 모델 크기는 이만큼이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썼고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흥례를 낼 수 있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비밀이야. 비밀. 크기도 모르고 데이터도 어디서 했는지 모르고 이런 거가 비밀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또 영원한 비밀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약간씩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흘러나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대충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형태나 아키텍처나 크기나 이런 종류는 GPT2나 GPT3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말은 결국 모델이 더 커졌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쪽에서 좀 더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좀 더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GPT4가 자기 자신에서 편향된 정보나 부정확하거나 공격적인 응답을 유도를 해요. 보통 이런 거 제일브레이크라고 그랬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꼬셔가지고 이상한 짓 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자기가 입력을 생성하도록 하고 이걸 또 계산하려고 하는 프로세스를 넣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면은 이제 입력을 거부하도록 모델을 수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가 피드백이 원래 이게 잘못 증폭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즉각적인 이제 굉장한 통열한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한 얘기할 때 등장하셨던 이분 이메드 모스타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뭐 지금 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공개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선출되지도 않고 비밀스럽고 문화가 다른 단일 조직이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통제하는 걸 원하냐. 만약 그들이 APL을 차단하면 어떡할 거냐. 순전히 이기적인 행동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뭐 거대한 빅브라더고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하니까 자기네들 무조건 따라와라.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뭐 GPT4 나오기 전에 아마 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뉴스가 흘러나온 거죠. 영국에서 900만 이게 거의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이게 100만이니까 9천만 9억 9억 파운드잖아요. 1조 4천억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를 넣어서 영국 GPT.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도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 거 가지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보면서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도 KGPT 나오는 거 아니야?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생각도 하고 인프라도 뭐 독립, 라이크로소프트, 에저에 전부 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말이 꼭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세이프티도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려도 했으니까 우리를 믿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 공개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메드 얘기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정말 실망도 많이 하고 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게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이게 요 슬라이드에는 여기가 나왔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GPT4를 쓸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여섯 군데 골라 갖고 먼저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일단 먼저 억세스를 받아서 다들 줄 서 있는데 한마디로 배급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우리는 안 줘요. 우리는 안 줘요. 이러는데 제일 먼저 받은 애들이 제일 먼저 가는 꼴이잖아요. 지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에 박아 넣었고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는 교육의 민주화 관련된 곳이니까 약간 그런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듀얼링고라는 서비스인데 이게 다국어 언어 배우는 앱이거든요. 여기 지원하고 모건 스텔리 들어왔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스트라입이 들어왔어요. 결제 솔루션 유명한데죠. 스트라입이 들어온 게 되게 왜 좀 그러냐면 그렉 브록만이라고 저희 오픈 AI 창업자 리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엔지니어가 스트라입 출신이 제일 처음에 셋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렉 브록만이 스트라입의 시티어 출신이에요. 돈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뭐 약간 우리가 나미가 나눠준 거죠. 그리고 아이슬란드거든요. 국가에서는 아이슬란드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취지는 되게 좋아요. 아이슬란드어가 사라지지 않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줬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각 나라별로 또 오픈 AI한테 줄 서가지고 우리 지원해 주는 것과 지원해 주지 않는 곳이 막 이렇게 갈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과연 이거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한다. 그럼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비밀로 할 거고 우리처럼 세이프하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셀렉션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뒤로도 아마 오픈 AI에 줄 서지 않는 자들은 굉장히 촉박차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전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 제일 끝판왕은 이겁니다. 이 뭐 리드오프만인데요. 링크드인 창업자죠.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의 딜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리드오프만이 사실은 리드오프만이 링크드인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기여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인프럼프트라고 아주 GPT4 나오자마자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나왔어요. 책이.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계 최초로 GPT4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쓴 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봤더니 자기는 1년 전부터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을 준비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가 투자한 회사하고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좋긴 한데 남들보다 굉장히 먼저 접근권을 받아가지고 세계 최초로 GPT4를 이용한 책을 내가서 베스트셀러를 만들겠다. 야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AI 행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있고 이메드가 얘기하고 있는 오픈소스 진영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는데 아무리 그들의 이야기가 옳다고 해도 큰 빅브라더가 정해주는 대로 가는 그런 세계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뒷이야기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한번 가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